안녕하세요 아유 어서와 오늘 혼자 왔네 네 빨리 먹고 학원 가려구요 여기야 여기서 무시무시한 악령의 기운이 느껴져 악령이요? 어 왠지 아주 센 기운이 느껴집니다 침착해 떡볶이랑 튀김 주세요 어 튀김은 어떤 걸로 해줄까? 어 튀김이요? 어 어 튀김은 패튀김? 어 아하하하하 아유 재밌네 재밌어 재밌어요? 무슨 잼? 딸기잼 어 뭐야? 아세요? 아세요? 아세요 악령이야 저 녀석은 왠지 보리차를 이 오렌지 주스병에 담아 마실 것 같아 지금 당장 성수를 뿌려야 돼 아저씨들이 싫어하는 아메리카노다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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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령의 악령의 모습을 드러냈어 실체를 밝혀 Espero 시리 Vancouver 응 하..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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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 으아 으아 아구 목마르다 으우 으응 어? 목마르다 하면서 뜨거운 싸라탕을 먹고 있어! 뭐하는 녀석이야? 가글하지마! 하지마! 음료수로 가글하지마! 어이 좋다 가만히 있으러 오자 어? 또 뭐하는 거야? 야 당귀, 갈근, 몸에 좋은 거 많이 들었네? 성분 분석하지마! 에이, 이게 설마, 설마! 으아아아! 빨아먹지마! 잘 들어 세상에서 가장 야한 채소가 뭔지 알아? 뭔데? 버섯! 버섯! 아이고 야해라! 아이고 야해! 몰라서 안 오는 게 아니야! 야! 그럼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중학교가 뭔지 알아? 또 뭔데? 로딩 중! 로딩 중! 이 가운데 모래시계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! 아이고 지루해! 니가 제일 지루해! 잘 들어! 이 재밌는 얘기는 내일 회사에서 부장님한테 다시 듣게 될 거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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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어! 다행이야! 악령이 빠져나간 거 같아!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! 조심해! 어이! 학생! 어? 자네 몇 살이야? 몇 살이냐고요? 삼겹살? 아! 아직 악령이 들어있습니다! 아메리카노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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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여기 다시 해놔했어! 어! 저기! 저 이불봐! 말을 많이 해서 짐이 고여있어! 안 돼! 닦지마! 닦지마! 어! 발가락이 양말! 아! 아! 설마 설마 냄새 맡지마 그러지마 아재 니가 도대체 이런 이유가 뭐야 이유? 이유? 어 그래 말 한번 잘했어 가만히 보면 아재들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우리도 한다면 하는 사람들이야 이거 왜 이래 요즘 새파란 것들 이거 뭐 SNS인지 뭔지 프로필 사진 보면 놀이동산 가서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데 이런 사진들 내가 싹 다 바꿀 거야 어떻게 바꿀 건데? 산사진이야 들어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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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악사! 들어와! 원악사! 들어와! 바위에 다리 올리고 찍을 거야 내려오 내려오 그리고 상태 메시지에 뭐 심쿵 아트 좋아하는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내가 싹 다 바꿀 거야 어떻게? 입춘 대결 하지마! 세홍지원 고진감매 여기야 여기서 무시무시한 악령의 기운이 느껴진다 왠지 기운이 셉니다 침착해 학생 여기 아이스크림은 없어? 아이스크림이 다 죽었는데 그 교통사고로요 어? 차가 와서! 뭐야? 아이 됐고 이거 계산이나 해줘 이거 얼마야? 어? 많이 나왔네요 삼천만 원입니다 여기 거스름돈 칠천만 원 아재야 아재 악령이야 아니 저런 아재 개그를 한다는 건 저는 분명 걸그룹 AOA를 아오아로 읽을 각이야 빨리 성수 뀨! 야! 나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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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악령이 모습을 드러냈어 네 실체를 드러내! 어서! 으으어어어어itt 으어어어어itt 어? 어? 또 왜이래? 설마, 설마! 먹지 마! 그만 먹어! 잘 들어! 미꾸라지보다 더 큰 물고기가 뭔지 알아? 뭔데? 미꾸엑스라지 라지보다 더 큰 엑스라지? 우리가 몰라서 안 웃는게 아니야! 왜? 잘 들어! 큰 북 안에 작은 북을 넣고 거기에 병아리를 넣으면 어떤 북소리가 나는 줄 알아? 그게 뭔데? 콩따라박딱 삐약삐약 콩따라박딱 삐약삐약 뭔 소리야? 콩따라박딱 삐약삐약 나도 모르게 웃을 뻔했어 왜? 잘 들어! 잘 들어! 이 재밌는 얘기 잠들기 전에 생각나서 빵 터지게 될 것이야! 안돼! 재밌다! 다행이야! 아재 안경이 빠져나간 것 같아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심해! 학생! 혹시 다 기억나? 기억은 나는데 ㄴ은 안나고 ㄷ도 안나 암경이 다시 들었어! 나가! 암경이 다시 들었어! 암경이 다시 들었어! 하하하하 어떻게 내가 아주 신기한 거 보여줄까? 이거 잘 봐 눈이 휘둥그레진다 이거 가발이야! 하하하하 생각할 때 아침 인사 뭐 굿모닝 이모티콘 주고 받는데 이런 거 우리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야? 이거 아침 인사 내가 싹 다 바꿔버리겠어! 어떻게? 어떻게? 웃음이 뭐야? 우아악! 불안을 박았어! 이건 내가 내일 아침 7시에 또 보낸다! 아침에 보내지 마! 행운보다는 행복을 하하하하 이런 문자 받으면 답장 어떻게 해야될지 애매하지? 답장 안 할 거야! 답장 안 해도 계속 보낼 거야! 보내지 마!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야! 여기서 무시무시한 악령의 기운이 느껴져! 왠지 기운이 셉니다! 짐작해! 헉! 어머! 벌써 10시네? 아이 학생! 학생 집에 가야지! 아이 잠깐만요! 아이 학생 몇 살이야? 쟤 나이요? 아 1학년! 9반이 올 시다!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세야! 아세 악령이야! 하하하하 저놈 분명 이 좋아요를 보고 따봉이라고 할 것 같아 빨리 통수 뿌려! 재미었나 봐! 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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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령이 모습을 드러냈어! 니 실체를 드러내! 어서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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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! 그만! 아이! 아이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! 뭐 하는 거야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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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왜 먹는 거야 저지! 설마! 딱지 마 딱지 마! 아! 아 좋다! 하하하하! 이거 하지? 피시방엔 왜 온 거야? 뭐 왜? 뭐 아재들 피시방 오면 안돼? 어? 우리도 이런거 할 줄 알아! 어? 여기있네! 이거 스피커! 응! 이건 스피작어! 하하하하! 이건 피씨! 나는 박씨 조용해봐 눈물이 안 들려 이거? 찍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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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우스 찍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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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우스 고통 놈이 아니야? 야 잘 들어 세종대왕이 다닌 고등학교가 뭔지 알아? 뭔데? 가가거교고교 가가거교 고교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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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웃겨 지금은 재미없지? 나중에 지갑에서 만원짜리 보면 빵 터지게 될 것이야 안돼 다리 사라져 아 뭐지? 다행이야 아직 안경이 빠져나간 것 같아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심해 박생 괜찮아? 네 자네 몇살이요? 저 열아홉살이요 돌아왔어 진짜 괜찮은거 맞아? 네 맞아요 진짜 맞아? 아 맞다고요 거짓말 아니라고요 이게 언제쩍이 영호야 이게 언제쩍이 영호야 다시 하지가 돌아왔어 나가 야 왜 이렇게 세게 닦아 아이고 상쾌하다 난 불쾌해 뭐? 불쾌해? 너 일로와봐 너 나한테 맞을래? 어? 뭐야? 아프지? 뭐야? 야 뭐야? 아플 것 같지? 니가 아플 것 같아 니가 이 바지 도대체 이런 이유가 뭐야 뭐 이유? 몰라서 물어 지금? 야 니네 젊은 것들 뭐 이런거 보면은 뭐 줄임말 고터니 생선이니 이런 말 쓰는데 우리 아재가 이런거 모른다고 무시하는데 이거 우리도 쓸 줄 알아 이거 왜 이래? 거짓말 하지마 미라카 미라카가 뭐야? 미사리 라이브 카페 경돈 경향식 돈가스 미사리 라이브 카페 그만해 이제 야 무시하지마 이 줄임말 우리 아재들이 원조야 이거 왜 이래 그게 뭔 소냐 우신포카 그게 뭐야 우리 심심한데 뽀뽀나 할까? 무심뽀까? 아냐 아냐 무심뽀까? 야 그만해 하아 hustź аб시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